안녕하세요 나랑나 친구들 이번 2.05 업데이트 때문에 또 오랜만에 고스트 헌터를 켰는데요 모하니송 2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동안 고스트 헌터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얼른 다시 컴퓨터 방으로 이동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나가 나왔을까요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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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쿠 제가 지금 가족들이 자고 있어서 소리를 못 질러요 아 드디어 S급 주민누나 X를 잡았습니다 이제 박주민 X만 잡으면 됩니다 오 신난다 신난다 근데 지난번보다 덜 예뻐 보이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죠? 아 이것 보세요 주민누나 A급은 좀 이뻐요 근데 S급은 좀 더 음울한? 음울한? 아니면 우울한? 귀신 같습니다 귀신 소개는 똑같네요 S급하고 그냥 A급하고 똑같아요 오호 우사첩 오늘 지금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그렇지 우사첩이 아 우사첩이 세 번째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귀신 중에 최고로 센 귀신이죠 지금 잡았지만 업그레이드는 못해요 좀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딱히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이에요 이거는 레몬 많이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방가방가 몇 개 있지?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? 오!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돈을 써봤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랜만에 지하국 대저까지 지금 박주민 X가 안 나오는 틈을 타서 웬만한 S급과 A급들은 다 잡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박주민 X 언제 나올 거냐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반가 반가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주민 누나 세 번째 나왔습니다 X 한 번 그냥 주민 누나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까요 박주민은 안 나오고 제발 주민 누나 X 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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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박주민 나오게 해주세요 어딨는거야 안잡혀 네비로스 네비로스 과연 에스꿈일까요 에일까요 심장 떨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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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물부적 사니까 너무 편하네요 광고 없이 계속 그냥 빨리빨리 잡을 수 있어요 오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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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옥형 아 조금 기운이 납니다 굉장히 졸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C급보다 B급이 많이 나온 날이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간간히 이렇게 A급이나 S급들이 나와주면 기운이 나죠 음 주민 누나가 놀러왔어요 너무 졸려 지금 박주민 잡으려고 새벽 동안 계속 잡고 있는데 박주민 X가 안나오네요 주민 누나만 지금 네번째입니다 제발 X X X X X X X X 예 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누나가 A급이 2번 주민 누나 X S급이 두 번 이렇게 나왔네요 박주민 X까지 아니면 그냥 S급이라도 박주민이 한 번 나오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만 한 번 하고 주민 누나 X 2레벨 스킬 공격력 2850 조금 별로입니다 S급이긴 하지만 그리고 A급은 A급도 두 번 잡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값어치가 있어야만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사실 아들이 대부분 훨씬 많이 잡았거든요 저보다 엄마가 이렇게 돈을 모아 놓으면 아들이 열심히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민 누나 X S급만 두 번 잡는 영상이 정말 어때요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나랑나 채널의 어색한 노래들을 통해서 또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랑나 채널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웃겨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연구하고 기획해서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 진짜 통할 것 같아요 왜 게임즈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는 소아오염 구독을 소아하게 눌러주세요 소아하게 눌러주세요 정부 CB mode 작물kins 악 vigor 음 박수 .